안녕하세요 오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닥터포포의 유료 광고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 따라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머리와 몸에 같이 쓰는 샴푸 머리와 몸에 같이 쓰는 컨디셔너에요 닥터포포는 두 개만 있으면 샤워가 끝나기 때문에 운동하고 가볍게 씻을 때 특히 좋아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다가 파라벤 석유화학계 계면헙증제를 쓰지 않아서 순하고 또 안심이 되거든요 헤어바디 올인원이라 머리 감고 그 거품으로 몸도 바로 씻어낼 수 있어서 정말 편하구요 상쾌한 망고 코코넛 향이 운동 후에 몸에서 나는 잡내를 잡아줘요 컨디셔너에는 파파야 열매와 알로에 그리고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수분막을 만들어주는데요 발라두고 4,5분간 방치 후 씻어주면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그 사이에 양치를 합니다 여러분도 닥터포포 에브리바디 헤어 앤 바디 듀오로 상쾌한 망고 코코넛 인간이 되어보는 거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